안녕하세요 미랑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제 다른 채널의 라이브 방송에서 나누었던 말레이시아 그리고 코타키나발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선님 기대하세요. 레베루가 좀 높은 유튜버입니다. 어렵게 제가. 어렵게 제가 섭외를 했어요. 이분은 언제 알았냐면 이제 그 레베루가 낮을 때 낮을 때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같이 했는데 갑자기 떡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안 돼. 뉴질랜드는 떡상이 힘든 곳이야. 저같이 이렇게 맨땅에 사는 유튜버들은 진짜 이거는 제가 봐도 지금 삼천 한 이백 명 삼백 명이면 전 제가 볼 때는 아주 진짜 대박 친 거에요. 제 나름대로는 진짜로. 뉴질랜드만 가지고서는 어우 힘들어 이거는. 진짜 안 늘어 진짜. 와 제가 진짜. 아 또. 힘들어 진짜. 오늘 초대서님. 금주의 초대서. 오늘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아시아의 보석을 찾았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눈치받은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알아들었어.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 말레이시아의 홍일점. 말레이시아에서 이분을 모르면 간첩. 이분을 모시기 너무 어렵습니다. 몇 번 전화를 하고 나서 섭외가 된 그런 분. 자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눈치 빠른 사람 또 알어 또. 아 이게 참. 여보세요. 왜 안되지. 여보세요. 다시 걸까요. 다시 걸겠습니다. 다시 걸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거에 당황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 성함을 얘기하면 안되니까. 님. 말레이시아 님. 전화해 주세요. 여보세요. 이 전화기가 꺼진 거 아니에요. 뭐가. 스피커 마이크가 꺼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왜 안되지. 어떡하냐. 이거 전화로 한 30분 때우겠네. 아 다른 폰으로 지금 설계했습니다. 됐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자 통화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저기. 여자분이시네. 예. 여자분. 예. 간단하게 자기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아 이름 얘기해도 되나. 얘기하시죠. 예. 아.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이름 얘기해도 되죠. 예. 예. 네. 아. 저는. 미란이라고.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구요. 어. 지금. 말레이시아 온지. 3년 정도 됐어요. 네. 어. 두 아이의 엄마였는데. 예. 최근에. 늦둥이 임신해가지고. 셋째. 임신해서 이제 곧 세 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지금 바깥이세요? 밖이세요? 네. 아. 어.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미랑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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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 말레이시아에 그. 유튜브 검색하면은. 미랑님 딱 나와요. 저랑은. 처음. 초반에 제가 연락할 때 그냥. 인사 주고 받았죠. 저랑. 시작할 때. 초반에. 기억 안 나시나? 미랑님. 미랑님. 네. 네네. 저랑. 저랑은 초반에. 연락했었죠. 초반에. 시작하실 때. 그렇죠. 제가. 그때만의 구독자가. 아마 500명도 안됐을 때. 네. 미랑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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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무조건 의리로 갑니다. 무조건. 댓글 남겨주면. 무조건 가서. 구독합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많이들 아시죠. 미랑님. 예슬. 예슬씨 알. 저기다 얘기하는거죠. 방송에다가. 예슬씨 알죠. 미랑님.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신 곳이 정확히 어디죠. 어. 어. 저는 지금 코타키나발루에 살고 있어요. 아. 코타키나발루. 말레이시아 중에서. 예. 어. 말레이시아가 동말레이시아가 있고 서말레이시아가 있는데 서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르토리가 있고요. 저 동말레이시아는 또 다른 섬이에요. 거기 동말레이시아에 있는 코타키나발루 여행진 유명한. 그렇죠. 그게 동말레이시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의 자랑. 코타키나발루의 자랑 좀 해주세요. 아. 네네. 죄송해요. 여기 지금 이게. 전화가 연결 상태거든요. 아. 그래요. 자랑은. 코타키나발루는. 음. 공기가 일단. 좋아요. 아. 공기 좋고. 공기가 좋고. 네. 제가 추운 날씨에서 지내는 게 좀 힘든 세질인데 여기는 1년 내내 날씨가 따뜻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는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시아 동남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키나발루 산이 있어요. 그게 키나발루가 산. 그래서 코타키나발루. 아. 그게 코타키나발루구나. 네네. 네. 그 여행. 여행 다니기 좋은 여행지는 있나요? 어떻게 좀. 몇 군데. 쉬리실 수 있나요? 여기 여행지로도. 한국에서. 비행시간이. 침카엘이. 5시간으로 와서. 유명한데요. 제일 유명한거는 선셋. 아. 선셋. 세계 3대 석양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 침카엘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네. 네. 그리고. 어. 여기 오시면은. 반딧불 많이 보러 가시고. 반딧불. 세계적인 서식지여가지고. 음. 반딧불이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바짝 바짝 해요. 아. 신기하고. 그거는. 만약에 오시게 되면은. 꼭. 네.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네. 네. 그러면. 현재 코타키나발루의 그. 코로나 상황은 어떤거에요. 코로나 상황. 지금 코로나 상황이요. 어. 말레이시아가. 그리고. 그. 백신 접종률 좀 빠르게 잘 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백신 접종률이. 10%가 넘어서. 이제는. 그냥. 위드 코로나로. 대박이다. 그렇게 가려고 한거 같아요. 오. 오. 그러면은. 조만간. 격리가 없이 되겠네요. 풀리겠네요. 어. 격리는. 아직은 있어요. 아직은. 격리가 있고. 이제. 여행으로는. 아직. 열리지는 않은 상태에요. 아. 그. 네. 네. 그러면은. 코타키나발루에 살면서. 아. 정말 이거 아닌데. 라는거. 경험. 하신거. 이거 정말 아니다. 어. 동남아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화장실이 좀. 아. 화장실 문화. 그냥.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도. 이게. 깨끗하지가 않고. 네. 지저분하구나. 지저분하구나. 뭐지. 동남아에서는 솔직히 좀. 포기를 해야죠. 화장실 같은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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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타키나를 살면서. 이건 정말 좋은데. 아. 이건 너무 좋다. 이런거. 좋은 저는. 외국이다 보니까. 어쨌든. 네. 옷차림에. 이렇게. 복지라는 그 개념이. 네. 저는. 소위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없겠죠. 그릴 수 있는게. 네. 없겠지. 자. 그러면은. 나중에. 더 나이 먹고. 노후를 보내고 싶은 나라. 한국과 코타키나발로 둘 중에. 뉴질랜드와 한국 코타키나발로 중에. 네. 뉴질랜드는 제가 이제 조만간 가긴 가졌었는데. 아주 아까워서. 모르겠고요. 여기하고 한국하고 만약에 비교를 해야 된다면. 저도 한국에서. 일단 애들 좀 피우고. 왜냐하면. 저는. 음식이. 안 맞죠. 모르겠어요. 음식이 잘. 많이 맞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드시긴 한데. 저는. 그래도. 한국 음식을 더 듣고. 맛있는 것도 맞고. 한국에. 계절별로. 먹을 수 있는게. 정말 풍성한 것 같아요. 한국. 네. 팬 계절만 있으니까. 목걸이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맨날 똑같은 것만 먹어요. 음. 그. 한국 슈퍼 있어요. 한국 슈퍼. 한국 슈퍼 있어요. 아. 신라면 하나. 얼마에요 신라면 하나. 신라면. 그. 몇 개 들어있죠. 한국 게. 다섯 개. 꽤 비싸거든요. 얼만데요. 네. 우리나라. 7,000원 8,000원. 에? 7,000원 8,000원. 하여튼 한국 가격에 비해서 비싸요. 아. 비싸구나. 거기가 여행지라서 그런가 보다. 네. 여행지이기도 하고요. 네. 이 유통이 좀. 어. 쿠알라룸투르. 그 수도. 북쪽에 비해서는. 열악해요. 아. 아무래도 처음까지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싸구나. 비싸구나. 아. 네. 자. 그럼 뭐 대충 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는 들었고. 유튜브 하시면서. 정말 내가 잘했다 하던 순간. 네. 죄송해요. 네. 유튜브 하시면서 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순간. 아.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요. 네. 저는 항상. 요즘에는 진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네.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어. 최근에. 사다 관광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주가 사다 죽기 때문에. 그쪽에 관광청하고. 협업을 진행하는 날씨가 있었는데. 네. 그때. 뭔가. 한국분들한테. 이 코타키나발루를 알릴 수 있는. 뭔가. 어떤. 역할을 조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좋았어요. 네. 근데. 지금. 기러기 에미가. 질문을 했는데. 미랑 님이 코타키나발루에서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시나요? 한국 사람이나 현지인들이. 저를 알아보냐고요? 한국분들이. 한국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몇 명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거기? 어. 코로나 전에는. 1000명 정도. 얼마 없구나. 네. 얼마 안 되는구나.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이고. 그러면 저기. 유튜브 하시면서. 내가 이거 왜 하나 이런 순간 있었어요? 내가 이걸 왜 할까? 아. 유튜브를 왜 했을까? 네. 저는. 그 생각도 매번. 양쪽의 생각을 항상.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뭐 하나 하는데. 빠릿빠릿한 편이 아니어서. 네. 영상 하나 만드는게. 노래로 나고. 그럴 때. 저한테. 스스로에게. 과절감이라고. 그런게 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그렇죠. 아니. 그래요. 댓글로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냥. 지금은. 편안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하고. 그냥. 나만의 속도대로. 그렇죠. 이렇게. 꾸준히. 네. 천천히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고. 예. 오늘. 그냥. 마지막으로. 어.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저희.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예. 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더 이렇게. 답변해드리면 좋을텐데. 네. 뭐. 네. 일단은. 또. 또 다음에 또 나오기로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밖이라서. 지금 제가. 저도 막. 정신이 분산이 돼. 아. 네. 그쵸. 마지막으로. 저희. 라이브 방송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자. 뭐야. 오늘 제가. 말을. 거의.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아. 괜찮아요. 다음에 좀. 시간 또. 그리고 또. 되게. 친한 친구분이 있다 그랬는데. 뉴질랜드에. 네? 친한 친구분이 있다 그랬는데. 유튜브 하시는 분. 어. 아. 뉴질랜드에요. 네. 네. 청은님이라고. 청은님. 그거 청은님. 네. 원래 아셨던 분이에요? 큰애 낳고 나서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어. 아. 한국에서. 10년. 네네. 어디여. 한국 어디여. 그때 언니랑 같은 동네에 지냈던 지역은. 네. 고령이라고. 고령. 아. 네. 대천해수욕장. 고령. 아. 고령. 네. 거기서 살았는데. 나중에는. 제 의사가. 각자 다른 곳으로. 아이고. 하여튼.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앞으로. 네. 제가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오늘 좋은. 앞으로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고. 한국에 계시든. 코타키나에 계시든. 유즈엔드에 계시든. 유즈엔드 미시장. 항상. 미랑님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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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 예예. Corinthby. 넌. 정확한 퀴즈입니다. 학교 Cocriss Б장정에서. 첫 버전이. 사랑하는 우리 꾸미래이 생일 축하합니다 같이 부릅시다 하나 둘 엄마 잠깐 잠깐 하지마 엄마 소원 빌어야 돼 지지 레디? 나 아무것도 못했다